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버 라오입니다 오늘은 유튜브, 핀터레스트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트위터, 트위치, 비고, 틱톡, 마케팅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고요 최근에 월 20만원에 판매된 모든 간의 광고가 인스타그램 광고가 가능한 그런 광고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뭐 한 5만원? 7만원?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소개를 한번 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인스타그램이고요 인스타그램 링크트리 접속하시면은 마케팅 사이트 가이드가 있습니다 둘 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틱톡 동안 들어가시면 똑같이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링크트리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들어가셔도 이렇게 사이트랑 가이드 있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LAO SNS라고 해서 회원 가입해 주시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문 건수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시면은 서비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서비스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가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1000개당 비율이기 때문에 이거 가격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상위노출 하고 최소 게시물 들어가고 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가격까지 다 나오게끔 100개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이제 얼만지 이제 다 나오거든요 여기 예 다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또 최적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유튜브 4,500만 원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소 수량 100개를 했을 때는 450원 겁나 싸죠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링크를 넣으시고 주문하기 눌러주시면은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잔액 추가는 뭐 이런 식으로 딱 이제 넣고 내가 충전할 잔액을 넣고 여기 상담 이거 눌러주시면은 바로 카카오 채널로 이제 상담이 되니까 대한민국 최적가고요 뭐 회수되거나 뭐 이제 그럴 일은 없으니까 많은 이용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